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3.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조정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조정은 그동안 상승분에 비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은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또 프로젝트가 시작될 이런 원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르네상스가 맞다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가 있을 텐데요 르네상스가 실제로 맞죠 글로벌 국가들 또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수조원 혹은 수십조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 어떻게 진행될지 제 뷰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외국인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33,000주 정도 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가장 중요한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2만 5천주 파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너무 좋아요 어제 우리가 2% 넘게 하락했을 때도요 외국인은 35만주 순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보시면 640만주인데 이 중에 5% 이상 외국인이 계속 담았다 수급 괜찮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주도주가 바이오하고 방산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반도체가 좀 올라가면서 이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주도주가 저는 원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은 문제 없고 너무 좋다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SBS에서 새로 나온 소식이에요 두산의 너빌리티 카자흐스탄과 발전사업 개발협력 MOU를 체결을 했다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하고도 좀 했고요 카자흐스탄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슬로바키아 여기서도 MOU를 슬로바키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MOU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시화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오늘 24일에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두산의 너빌리티가 있고 여기 화석연료 발전 설비 용량이 전체의 약 80% 이 나라는 이제 화석연료 화력발전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2060년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자 보시면요 울켄 지역의 원전 두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대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두산의 너빌리티의 보유형 원자력 SMR 가스터빈 등 이 무탄소 발전 기술은 가장 카자흐스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고 자 우리는 항상 주가가요 미래의 가치를 선 반영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2025년 내년에 원전을 좀 짓게 되면 이게 2035년 뭐 이렇게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한 그 수혜는 미리 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지난 이제 오클로 우리 주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좀 빠졌어요 이 오클로가 지금 SMR 대장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6달러였습니다 6달러부터 22달러까지 몇 배인가요 거의 4배에 가까이 됐죠 거의 3.5배 이상 단기간에 급등을 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차익실현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12%가 빠진 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올라갔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3.5배에서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서 12% 조정을 받는 게 과연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자 300% 올랐는데 12% 조정받는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수준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이제 유스케일 파워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2.7% 많이 조정받진 않았어요 자 고점 저점 확인을 해보시면 7달러부터 20달러까지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정도 빠진 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적게 빠진 겁니다 차익실현을 봤을 때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SMR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두산애네빌리티는 많은 기회를 맞이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요거 하나까지만 좀 볼게요 자 BHI 원전관련주입니다 좀 작은 종목인데요 글로벌 SMR 기업들이 대거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자 중요한 기업들을 좀 보시면요 유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씨보그 에킨스 레알리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경남 SMR 국제컨퍼런스에 이런 글로벌에서 영향력이 높은 기업들이 방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SMR 사업화 전략과 최신 현황을 좀 공유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보들도 좀 공유를 하고 또 파트너십도 맺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자 BHI는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사인 도시화와 오랜 협력 관계로 지금 2010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14년 동안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원전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은 당연히 여기서 빠지지 않는 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한 그런 종목이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간단 요약 카자흐스탄 MOU 체결했어요 대형원전 2기 지을 거고요 BHI도 SMR 본격적으로 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글로벌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과 함께 손을 맞잡은다면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도요 오늘 지금 장중이죠 2시 정도 됐는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의 고점이 2만 8백원이었는데 어제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수급들이 이제 계속 좋은 수급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정말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일단 바이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조정을 보이고 근데 바이오는 결국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여기서 우리 원전이 함께 주도주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분할압병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못 오르고 있습니다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악재가 해소가 돼야 우리 두산도 정말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주주연대에서 오늘 뭐라고 했죠 주주의사의 반하는 불공정한 분할압병을 반대하겠다 자 금감원 신고서를 다시 한번 반려를 해야 된다 자 규탄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식이고요 이런 주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이분이 두산그룹이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다시 반려할 것을 요청을 하겠다 지금 두 달 동안 시간을 끌어서 결국 한다는 게 뭐였죠 자 이 비율을 정상적으로 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프리미엄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원래 1대 0.03 자 백주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세주 드립니다 어 이게 부족하다고 반대한다고요? 그러면 네주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열받는 장난치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속으로 한 번씩 말씀하세요 하시고 자 이 정도로는 우리 주주들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을 거고요 국민연금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트럭 시위까지 합니다 트럭을 보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어 두산의 최대주주 일가의 만행은 언제까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만약에 금감원이요 이 세주에서 네주를 바꾼 거에 오케이를 한다면 이거 역시 규탄 내지 지탄 내지 욕을 먹을만한 상황인 거죠 자 결국 주주들의 비율이라든지 수익률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밥캣을 우리가 먹어버리겠다라는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나쁜 사람들이 그쵸? 자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반대하고요 제가 중요한 날짜들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 11월 12일 주주명부 폐쇄 이때까지는 보유해야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자 12, 12가 주총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반대회사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이렇게 반대회사를 던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제가 근처까지 날짜가 좀 도래했을 때 그때 현재까지를 보고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금은 딱 주식 매수 청구권에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2만 890원이죠 지금 2만 8백원이에요 지금은 매수해서 매수 청구권 가격에 인접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의사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주총회 전에 반대회사 청구 기간이 됐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가가 못 오르면 그거대로 해결 방법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특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근처 즉 2만 1천원 여기서 위냐 아래냐인데요 최대주주 일가 입장에서 밥캣을 꿀꺽 하려면요 호재가 나와야 돼요 호재가 저는 호재가 나올 거를 좀 보고 있고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반대하지 않겠죠 반대해야지 2만 9백원에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가 주가가 내려가면 반대표가 많아집니다 즉 호재가 나오면 밥캣을 먹을 수가 있고 호재가 없이 주가가 빠지면 밥캣을 먹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내용 포함해서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모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혼자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010-5904-8931번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들어오셔서 저희가 돈을 달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제가 이제 관점이라든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될지 찬성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함께 하셔서 결과를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걸릴 건데 또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로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이오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도주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계좌 어떠신가요 지금 현금의 여력이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 종목 급등하기 전에 매수할 수가 있을 텐데 10월 말까지입니다 일단 이벤트가 있는 날짜는 11월 4일이에요 이때 월드 ADC라는 학회가 열리고요 여기서 좋은 내용을 발표를 좀 할 거고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한 종목입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요 혹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 혹시 계좌 한번 열어보시면 있으실까요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이거 다 손절하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절반만 딱 절반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들어와 보신다면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잡아보시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도주 안에서의 매매에 딱 적합한 종목이고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이런 매집봉들이 많이 확인이 좀 됐어요 이미 번호는 똑같아요 010-5904-8941번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급등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대화 제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 상승 전이 10,210원 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고점이 24,150원 그러면 단기간에 한 2,3주 사이에 2.4% 상승을 좀 했었죠 2.4배 좀 올랐고요 2.4%가 아니라 2.4배 지금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라는 게 명확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종목으로 우리도 수익을 좀 냈었죠 그래서 수익 인증도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이셀이 나와 있습니다 첫 상한가 이후에 눌림에 들어가서 여기서 고점까지 한 73% 정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요 이거 저희 함께 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으면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유한양행이 대표적으로 기술 수출에 성공한 종목이죠 이때가 거의 7,8만원에서 16만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거의 6,7조에서 지금 얼마죠? 지금은 11조인데 고점까지 생각했을 때 한 13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알테오젠 보시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BL 바이오 이 종목도 주목 보시면 급등을 했다는 거 확인이 좀 가능하실 거고요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좀 볼게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요 한올바이오의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만 있으면 급등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바이오고요 잠깐 쉬더라도 주도주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기술 수출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 힌트를 드리면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열리죠 ADC는 4세대 향암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텐데 월드 ADC에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주가에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좀 잡아놔야 돼요 11월 4일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5천억 조금 안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잡주는 아니고 5천억 이하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놨고요 010-5904-8931번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무료로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괜찮다 싶으면 이 종목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좀 크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 있으시죠 그럼 이 중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보신다면 단기간에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11월 4일까지 이벤트 앞두고 있고 10월 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함께 하실 분은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수익을 너무 내고 싶어 너무 간절해 돈을 정말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고 참여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월급 독립 프로젝트도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 매일매일 단타가 아니에요 시장 주도주 두 종목씩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3%씩 매일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전진 바이오 로봇으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전진 건설 로봇이죠 전진 건설 로봇 여기 바이셀 셀 셀 이렇게 좀 보내주셨고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오늘 이제 오전에 주도주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졌죠 첫 번째로는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눌림 구간 이런 눌림 구간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온 거고 단타가 아닙니다 주도주는요 여기가 9시 한 15분 돼요 그리고 여기가 한 40분 됩니다 그러면 25분 동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수익 내주신 분이 수익 내신 분이 이렇게 나눠서 사고 팔고 인증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2% 3%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한 달에 누적 수익은 60%입니다 자 5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달이 지나면 이제 500이 800이 돼요 그리고 800을 재투자 하십니다 그러면 1200이 되고 1200이 2000, 3000, 5000만원까지 함께하게 될 건데요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5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5000만원에서는 더 이상 시드를 늘리진 않아요 이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루에 3%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요 5000만원에 3%면 150만원이죠 자 이 정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그 이상은 욕심이고 자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단타는 사자마자 2, 3분 안에 바로 파는 거잖아요 뭐 1% 수익 내고 이렇게 파는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주도주 매매법 함께 하실 분 나이 상관없고 초보자 가능하다 제가 처음에는 종목을 다 안내 드릴 거예요 뭐 매수가는 만원이고 매도가는 뭐 만 350원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여기 독립이라고 써 있습니다 독립 독립이면 뭐죠? 혼자서 일어선다는 거죠 자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종목을 안내 드리지 않아도 직접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눈이 생기고 5000만원만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저는 뭐 수십억 수백억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건물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을 언젠가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내가 매일매일 100에서 200만원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인 거고요 이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자금, 노후자금, 여유자금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욕심을 내면 결국에는 깡통을 차기 때문에 이 5000만원으로 고정을 시키고 100만원, 200만원 매일 벌면서 이걸 모두 은행으로 돈을 넣는 겁니다 따도 넓고 이뤄도 넣고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은행 잔고가 쌓아갑니다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정말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전부 다 준비가 좀 되는 거고요 제 지인들도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 안에 전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재능 이런 거 없습니다 마법 같은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강한 종목 2개 딱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 주식 인생의 전환점 맞이해 보실 분들은요 복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주식 인생의 전환점 함께 하실 분 꼭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믿고 있고요 제가 이걸 알려드린다고 제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신 나중에 독립을 정말 하게 됐을 때 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허준이 이렇게 알려줬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복리 선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유 종목들도 모두 급등할 수 있는 그날 기다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